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본 46회 신체소뇌정사 합격자 권순호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29이고 현재 지금 자회사에서 현장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본에 학업을 병행해서 합격한 케이스라 근본에 실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드리고자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경제학 전공을 했습니다. 아직도 합격을 했을 때가 생생한데 회사 선배들과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엄청 떨렸었는데 합격을 하고 나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매우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보험업계에서 일한 지는 횟수로 5년 차 정도 되는데 보상실무를 하게 된 건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체소뇌사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거를 따야 제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해서라도 더 저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일하실 때 회사 선배들을 보면서 이건 나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따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입사를 하고 작년 10월부터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제 상황에서는 저는 무조건 효율적인 공부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회사 선배분들께서도 손해사정사 취득을 인스티비에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그분들이 공부 방법을 알려주실 때도 인스티비 인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는 인스티비로 손해사정사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인스티비에 계시는 윤금옥 교수님이라던가 박세현 교수님 그리고 김광준 교수님 이렇게 본인들이 배웠고 시험을 치룰 때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의 추천을 해주시면서 여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 교수님께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OT 강의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솔직히 긴가 민가는 좀 했었어요. 저는 이제 단기간에 부터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이제 여러 군데도 많이 알아보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은 신체 손해사정사 취득자를 배출을 하고 또 저한테 이제 어쨌든 회사 선배들 지인이지만 지인 추천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막상 이제 1강부터 기본이론 강의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 내가 여기 학원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세세하셨어요. 처음에 하는데도 이제 뒤처지지 않고 이제 동차 하시는 분들께도 꼭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광준 교수님부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이제 46회 책임금제 문제에서 평균임금 산정하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기본이론 때부터 모의고사 때까지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래서 저도 또 달달 외웠었는데 이제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보자마자 아 나 이거는 무조건 다 맞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기뻤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인스티비를 수강하신 분들도 다 맞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걱정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맞췄다 라고 하더라도 저도 맞췄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가장 점수가 안 나왔던 모의고사가 막상 시험에서 가니까 책임금제가 이제 또 55점을 넘겨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재산보험 윤금욱 교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재산보험 약관이라던가 표준약관 장애분류표는 이제 좀 이해도 빨랐고 또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때도 좀 편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밴드 활용하시면서 매일 문제를 출제해 주셨던 게 있으신데 그게 진짜 저한테는 많이 공부에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계속 핸드폰으로 밴드를 확인하면서 다른 분들이 올려온 그 답안을 보고 아 나라면 이렇게 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라고 계속 공부의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 그것 때문에 이제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던 그런 재산보험 지식이라도 계속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하고 또 모의고사 때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서 가장 모의고사 때도 점수가 높았고 근본에 46회 손해사성사 시험 때도 가장 점수가 높았던 과목이 재산보험이라 저는 윤구목 교수님의 재산보험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박세영 교수님의 자동차보험 1호는 저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보상 실무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대인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그 개념조차도 생소해서 아마 내가 이번 손해사성사 시험을 떨어진다면 자동차보험 때문에 떨어지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그리고 2023년 3월까지 기본이론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병원을 가거나 고객분을 만나러 갈 때도 계속 핸드폰으로 인스티비 인강 어플 설치해가지고 들으면서 거의 한 여섯, 솔직히 말하자면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문제풀이 시간대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도 그 한 교재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붙을 수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교재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교재를 압축된 교재를 풀어주시는 교수님의 강의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자동차보험이론이 점수는 제일 낮지만 그래도 50점은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나 교수님의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강조해 주셨던 게 어쨌든 의학은 암기 싸움이고 그 부분에서 생소한 의학 용어를 어떻게 내가 빨리 습득을 하느냐 이 싸움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실무를 하면서도 제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김유나 교수님께서 의학 용어에 대한 풀이 또 발생 기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 설정사 공부를 하면서 제 보상 실무를 공부하는 것까지 연결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그리고 또 외우면 좋을지 알려주시고 또 이제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할지 이제 통계청이라던가 이제 분류표 다 보여주시면서 아 내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외우면 되겠구나 다른 시험에서 이 이론이 아니면 뭐 누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진 않겠구나 라는 이제 강한 확신이 좀 들었던 교수님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세현 교수님의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저희 지루하시고 또 많이 조는 분들이 계실까봐 농담을 던져주시곤 하는데 연상기억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그 농담을 던져주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셨던 거 저는 진짜 그냥 아 약간 시덕자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은 넘겼는데 시험장에서 한 번 그 굉장히 강조하신 이제 10번 문제가 있는데 그때 딱 그 구절이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교수님의 그 농담과 이거를 얼추 비슷하게 떠올리면서 교수님의 농담을 밑에다 쓰고 그 다음에 답을 적고 이렇게 해서 연상기억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날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써뜸을 이제 좀 쉽게 떠올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겠다라고 물론 교수님도 이거를 자랑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기 강점이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아 이게 진짜 박수현 교수님의 강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2022년 10월부터 시험을 준비를 해서 이제 23년도 1차를 보고 23년도 2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1차 공부를 사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10월부터 3월까지는 2차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딱 한 달 하고도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에 1차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60점을 넘기는 시험이다 통과만 해야만 된다라는 마음으로 15년도부터 22년도 작년 기출까지 해가지고 모든 기출 문제를 이제 학원 교재에 포함된 그 이제 모의고사는 제일 마지막에 푼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기출 문제를 다섯 번씩 풀면서 거의 나중에는 이제 기출 문제의 답을 다 외울 정도로 이제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시험 전날에 이제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를 3일을 다 풀면서 여기서 내가 아직 부족한 거 모르는 거를 오답노트화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져가서 딱 62점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꼭 추천드리진 않지만 저처럼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일을 하시면서 이제 단기간 내 1차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과를 위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약법은 이제 상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법을 또 다 외워야 되고 사실 법조문만 다 외우면 문제 푸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에 실려있는 이제 상법 그거를 다 외웠고 따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출 문제만 풀고 이제 시험 직전에는 모의고사 풀고 했고 관건은 보험업법이 이제 아무래도 실무자들한테도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보험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뭐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약법과 보험업법 모두 다 법이다 보니까 일단 암기 위주로 먼저 법을 다 외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출을 하면서 기출에서는 이런 법만 물어보는구나 라고 해서 좀 많이 물어보는 법 위주로만 조문을 좀 더 외웠던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 이론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기출에서 나오는 거 반복 숙다를 해가지고 답을 다 외워서 그 지문을 외웠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이제 오답 말고 정답 말고 오답에 해당하는 지문에 정확한 답을 제가 찾아서 그거를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차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 2차 시험을 준비를 한다든지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책임금제와 자동차 보험 이론을 정확하게 머리에 개념을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책임금제라는 것 자체도 책임보험, 근제, 해외근제 뭐 다양한 이제 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도 또 이거랑 유사하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헷갈려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다 뒤죽박죽이겠구나 라고 해서 모의고사 때도 잠깐 흔들리긴 했었었는데 그만큼 기본 이론이 중요하고 그 기본 이론을 얼마나 내가 많이 공부를 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3월까지는 정말 책임금제와 자동차 보험 이론을 위주로 이론 공부를 했고 재산보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잠깐 잠깐 본 약관, 장애분류표 그리고 실손 문제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숙달을 했다가 1차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는 이제 매일 3시간 정도 이상한 약관만 외웠고 주말에는 장애분류표만 외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더 외우기 편한 방법을 정해서 일자별로 돌아가면서 약관을 외웠던 것 같아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계속 보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이제 그 부위별로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내가 공부의 환경에서 가장 벗어나지 않고 보고자 하면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근 후에 이제 공부할 시간이 10시까지다 라고 하면 한 4시간 정도 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암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강의 듣는 게 저는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 이론 강의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제 노트 한 장 정도 손바닥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노트에 이제 적어 가지고 항상 자기 전에 보고 꼭 그거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내가 어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찾아볼 게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책을 들춰서 찾아보게끔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안 찾아보려고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딱 그 찢는 아 내가 다 외우고 찢어서 버렸다 해서 내 머리에 넣었다 이렇게 또 혼자 자기함시를 하면서도 외웠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같은 공부를 계속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슬럼프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슬럼프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실무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한다 라고 하면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슬럼프는 일을 하다가 지쳤기 때문이지 공부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 더 열심히 해야 전업하시는 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차를 노리시거나 실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슬럼프를 느낄 시간에 대한 여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아마 해당이 되실 수도 있긴 한데 출근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가거나 고객분을 만나러 갈 때 한 시간짜리 박세현 교수님 기본이론 강의나 책임근제 아저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이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의를 틀어두고 그거를 이제 엄청 집중해서 듣지는 않더라도 계속 틀어놓고 하다 보면 교수님이 농담 던지는 타이밍에 한 번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제 수험생활의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기본이론을 숙지하려면 어쨌든 모든 일상이 공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인스티비 어플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틀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험장 이제 응시를 하게 되고 내가 어느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 받게 되면 꼭 적혀있는 문구가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서 1차 때는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다 차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주차 문제가 안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또 차를 안 가져왔는데 그날은 더 비도 많이 왔었는데 보니까 다 운동장에 다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있으시다면 아침 일찍 차 끌고 오셔가지고 차에서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중간에 점심 안 먹으시는 분들은 차에서 좀 쉬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보고 계시고 열 번째, 열한 번째는 묶어서 대답을 하셔도 돼요 권순호님은 46개에 합격하셨고 다음에 47회 후배들한테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좋은 따뜻한 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인스티비 믿고 열심히 해봐라 이런 클로지먼트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자꾸 실무자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인강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혼자만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모의고사 현강을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었어요 아, 이렇게 나만 혼자 공부했었다가는 진짜 우물한 개구리로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 빼고 그 현강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 빼고 붙겠구나 할 정도로 그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 얼마나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나보다 많이 잘 알고 또 그 시험 분위기를 느껴봐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번 인스티비 모의고사 현장 강의에서 느꼈기 때문에 혹시 인강으로만 들으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모의고사라도 현강을 들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현장 강의를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인강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는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업으로 하신 분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이제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공부한 시간에 2배, 3배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은 저희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는 최소한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많이 슬럼프가 온다라고 하면 이제 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슬럼프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좀 들으면서 극복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합격을 한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처음으로 손해자성사라는 시험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했듯이 인스티비의 이제 김광준 교수님, 박세현 교수님, 김유나 교수님 그리고 윤금욱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현강도 와가지고 이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인스티비 모든 직원분들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스티비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